베이징 올림픽의 중국 최전스러운 행동에 모든 언론사들은 중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쩌면 중국보다 더 집중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드디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을 타겟으로 거대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만이 무역 때문에 그들 국민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무너진 것을 빌미로 일본이 그들의 다음 타겟으로 잡은 것이 바로 한국이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잠시라도 간과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 이유는 바로 핵식품, 방사능 식품을 우리 국민들의 입에 넣고야 말겠다는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식품 금지 조치를 해제해선 안 되는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산 식품들의 치명적인 방사능 수치와 경악할 돌연변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에 방사능을 주입하겠다는 방법은 우리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 도발을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무역으로 압박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대만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일명 CPTPP에 합류하기 위해 후쿠시마 식품 금지를 해제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식품 수입을 금지해온 것을 해제하여 일본 정부가 대만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을 더 쉽게 지원하도록 만들었다는 기사는 후쿠시마산 식품 금지령 해제는 대만이 경제무역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따를 용의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는 것이라는 대만 통상교섭 본부장 존 덩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해준다는 빌미로 일본은 대만을 압박했다는 것인데요. 대만의 경우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정상국가로의 발돋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런 큰 결정을 해버린 것이지만 우리와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CPTPP의 상관관계를 따져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잘 아는 일본은 대만을 명분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산케인은 대만이 후쿠시마 등 일본 오현산 식품의 식품 규제 조치를 해제한 것을 두고 이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철폐를 향한 큰 걸음이며 재해지역의 부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에 대만의 대처를 환영한다라는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의 말을 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직까지 엄격한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대만을 열렬히 환영한다. 한국은 아직 불합리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CPTPP 가입은 무리다. 대만도 후쿠시마산 식품이 핵식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자주 있고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제된 것은 의미가 크다 생각한다. 대만과 일본은 형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만도 모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타이완 뉴스는 대만의 국민당이 후쿠시마 식품 수입 개방을 규탄하고 있으며 핵식품 수입 금지는 국민 투표로 승인된 것이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대만 내각이 후쿠시마와 주변 현식품 구입 금지를 공식적으로 해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령을 해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국민당에서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이 식품 수입 금지는 분명 국민 투표를 통해 승인된 중요한 정책임에도 이런 모순적인 결정을 한 것은 대만 내각의 강압적인 접근과 오만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대만 타이페이 부시장은 대만 정부가 이와 같은 발표를 하자 시중의 슈퍼마켓에 일본 후쿠시마 현식품이라고 특별 라벨링된 공간에 이 식품들을 따로 배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에게 당신이 지금 먹고자 하는 것은 핵식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명확한 공간 구분을 해버리겠다는 것인데요. 대만 내부의 이런 극렬한 반대의 이유는 정치적인 부분과 혼재되어 있겠습니다만 CPTPP가 어쩌네 무역이 어쩌네 하는 것 다 제쳐두고 실제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17세에서 27세 사이의 6명의 젊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피폭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고 소송을 제기할 원고 6명은 원전사고 당시 6세에서 16세였으며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암진단을 받은 바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32명은 갑상선의 한쪽을 제거해야만 했고 나머지는 갑상선을 완전히 적출했으며 한 환자는 암이 폐로 전이되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런 피폭된 사람들만의 문제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경악할 돌연변이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한 매체는 미국의 뉴스위크인데요. 기사는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일본의 전나무가 엉망이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1월 15일 플랜츠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멜트다운이 발생한 지역의 식물과 나무 구조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식물은 사고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식물들은 잎이나 꽃잎에서 불규칙한 성장 방식을 보였고 심지어 일부 새싹이 제거된 모습이 드러났으며 게다가 이와 같은 이상한 돌연변이의 수는 방사선 노출량과 비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금 이 주변의 식품을 우리에게 먹으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진들은 지금 이런 돌연변이 현상이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을 둘러싼 반경 18.6마일의 금지구역에 있는 소나무에서 발견된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괜찮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틀린 것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에서 잡힌 물고기는 방사능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잡힌 볼락에서 방사능 상한치가 초과 검출되어 출하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어획량에서 상한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된 후 일본 후생성은 후쿠시마산 검은 볼락의 출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해운뉴스 전문 매체 마리타임 익세큐티브 역시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은 여전히 후쿠시마의 업을 괴롭히고 있고 1월에 실시한 검사에서 과도한 수준의 방사능이 발견되어 볼락 운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일본 당국이 발표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 기사는 실제 이 생선에서 방사선 허용 수준의 무려 5배에 달하는 무려 5배에 달하는 킬로그램당 5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고기들을 잡은 곳은 해안에서 4헬이 약 7.4km 떨어진 지역이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비교하자면 일본의 서부 해안에서 잡힌 참다랑어에서는 이것의 500분의 1의 방사능 수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발전소 주변은 현재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가 토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거주지역을 구제했지만 농지와 숲은 그렇지 못하고 지표면 토양층에 위험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풍부하게 남아 있으며 이 오염은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팀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일본의 아사히는 2023년 봄부터 시작해 수십 년 동안 바다로 오염수를 방출할 일본의 방류 계획은 지역 주민과 어업계 심지어 해외 정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부들은 이 물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정원에 뿌리거나 도쿄만으로 흐르는 강의 벌이라고 정부 관리들에게 항의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CPTPP는 중요한 협정이고 정부 역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방사능 식품을 두고 교묘한 계략을 추진 중인 일본인데요. 당연히 우리 정부 당국은 오염수 방출 문제와 후쿠시마 식품 수입 금지는 CPTPP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지될 것이기에 현 정권의 퇴임까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앞으로 더욱 거세게 일본이 압박해올 것이기에 한 달 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로 결정되던지 간에 차기 정권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만큼은 절대 꺾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만의 시민들은 고작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단순한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